네,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략을 세우시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길 바랄게요. 02-2128-8560번,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자, 그럼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자로 온 사연부터 살펴볼게요. 끝번호 446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자,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, 다른 한 채는 전세금 5억에 임대 중입니다. 올해부터 전세금 2억 이상은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. 저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 주택자이신 것 같고요.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, 세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대표님, 얼마나 내야 될까요?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물론 당연히 소득세 내야 되지만요. 이런 거죠. 우리가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. 제가 오늘 그 간주임대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. 일단 소득세법 25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. 이런 거죠. 3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면서 3주택 이상인 경우, 한 번 더요. 내가 3주택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넘었을 때 해당되는 게 간주임대료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은 변하지 않았고요. 뭐가 변했냐 하면 말 그대로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 기준이 강화가 됐더라는 거죠. 자,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주임대료라는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주택수의 산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보증금이 얼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. 아예 산입을 안 하니까요. 자,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올해부터 강화가 된 거죠. 뭐냐 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 낮아졌으니까 강화됐다는 의미가 되겠죠. 자, 여기에다가 공시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낮아졌으니까 이것도 강화됐다는 의미겠죠. 자, 결국 올해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이 10채가 있던, 20채가 있던, 30채가 있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 아예 간주임대로 계산을 할 때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더더구나 우리 시청자분처럼 지금 3주택도 아니고 물론 부부 합산이죠. 3주택자도 아니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또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. 자, 그런 측면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,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이 가격 중에서도 공시가격이냐, 보증금 합산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